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계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황변하여 이르되 주여 끌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누구든지 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 스킨이라는 영어 단어를 표현하셨습니다 플랜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확정지어 놓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달할 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구약성경에는 피입니다 피제사 피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프스프링즈라고 하지 않고 오프스프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한 명을 지칭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뭘 바꾸시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난 안 바뀌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뭐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두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만 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가면 너희들 중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8에 보면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says truly I told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여러분 이걸 놓고 아니 그때 처음부터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hearing this people thought oh but the son of man hasn't come yet how could they not taste death and enter the kingdom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늘 책망하셨던 게 뭐냐면 왜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놓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일을 두고 내가 믿을 필요가 없죠 누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걸 내가 봤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한 것을 내가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덕분으로 생각할 때 아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한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꿈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고약 성경에는 피제사들이라고 했거든요 이 피제사들이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제사로 완전히 끝낼 것을 두고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It is giving worship holding on to this promise that Christ one person will come and die on the cross and solve this 이 복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는 없고 제사만 딱 남아있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구약시대도 제사드리라 했다 제사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짐이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유를 잃어버렸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약속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게 그 자리를 좌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왜요? 이 내용의 약속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볼 자리도 있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린 보기를 원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못 본 거 내가 안 한 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고 보면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 도전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사실 언약이에요 이게 내가 있는 오늘의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약속을 놓고 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룬 것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말이지 내가 복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두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다나 물러가라고요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가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놓으면 늘 거기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먼저 온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있는 즉 세상에서 사망이 왕로로 타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내 삶에도 이걸 놓는 겁니다 내 삶에 나에게 먼저 와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칫 오늘 말씀은 보면 우리 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로 자꾸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불러가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호하시네 베드로 속으로 서운하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들어간 거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셀프 디나이의 모든 것을 보고 보면 이 셀프를 두고 내가 어디 있냐가 그죠? 주님이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바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숨은 사단의 망대입니다 잘 발견하지 않지만 이미 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생각 내 감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맞는 거 내 생각이 이렇게 맞지 이래 돼야 되지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셀프 디나이가 안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내게 되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는 그 축복을 누구든지 그럼 나입니다 나 괜찮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미워서 이런 저런 말 하고 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말이죠 10분, 10분 늦었는데 다미니 다원이 깨우느라고 이런 모든 나 우리 미국에서 그런 애들이 예배가 좋고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놓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그거는 먼저 가면 안 돼요 오늘 허지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은 내 얘기 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차타고 오면서 지금도 보니까 오면서 듣고 있겠네 지금도 보니까 오면서 듣고 있겠네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여전히 그런 것을 맨 앞에 놓고 있으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은 주님한테 미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됐든 우리 아이들이 됐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사단입니다 우리 애가 어제 늦게 잠을 자서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감정에는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걸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사단 소리 듣고 베드로가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이거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이거 아니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들리죠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왜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다 제사 드렸어요 소 끌고 오고 말이죠 양 끌고 오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갖고 오고 다 제사 드렸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하면 야 누가 교육 문 좀 닫아라 성적 문 좀 닫아라 더 이상 못하게 야 내가 배가 고파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하는 줄 아냐 내가 가난해서 뭐 가져오라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기억하고 그걸 전달하는 걸 방해하는 그죠 너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뭐야 화를 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누구든지가 아 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저보고 싶다고 죽으라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가뜩이나 뭐 되는 거 없고 잘 안 되는 거 없고 이런 생각이나 있는데 그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주님께서 뭐라냐 내가 못 바꾸니까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 다 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억서팅하는 게 진짜 안 돼요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국에서 인권 뭐 이래 얘기하면서 말이죠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 신약에 그대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권세가 깨어졌지 그 존재가 박살난 게 아니에요 권세가 박살났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 내게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안팎으로 이 마귀와 마귀의 일이 박살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억셉이 안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가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컴플리트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이게 뭐 말이냐 하나도 이해 못한 겁니다 이거 숨기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 영혼이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단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리면 아 이게 이해가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걸 우리 보고 믿으라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분이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도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내가 대제사장들하고 그죠? 서기관들하고 세상 지도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나에게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 그게 먼저예요 그럴 때 내 반응이 베드로처럼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안되요 그러면 그게 뭐냐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죠? 내가 십자가 권한당하고 내가 잡히게 되고 내가 십자가 그 방해 안하면 다행이야 그 방해하러 될 겁니다 그래서 if we are not waiting then we are actively taking action to try and stop Christ from doing His work 그죠? 하나님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 기다림을 사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 오늘 그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내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and there are these works that Satan is trying to do 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베드로만 그래요 and it isn't just for Peter but it is for you and me as well 그거 놓고 언약이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and holding to this we say that we must recover this covenant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 뭐하게 하시냐 그게 바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recovering this covenant once we are able to take this posture of waiting then we can have this time of concentration 뭐 이 집중을 두고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하나님이 은혜가 지배하도록 해라 and regarding this concentration Christ says that you must make grace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하심의 그 효과가 내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마음껏 인조해라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for grace to act as king it is to be able to enjoy God's Christ's works for ourselves 이걸로 지배 하나님 그냥 주겠다는 그게 나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and we must be overcome by God's work that He has done everything for us 이거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그 내용을 집중을 합니다 and that is a content that we are concentrating upon 이걸 삼집중이라고 해요 and we call this the three concentration 아침에 눈 떴을 때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낮에 일하면서 in the afternoon as we work 확인하고 말이죠 we are reconferring this 자기 전에 정리하고 and before going to sleep we organize this 뭘로? 아? 좋음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겠다는 걸 기다리면서 not me doing something but in waiting for God 그거 아닌 모든 것들이 사실은 self-deny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and everything else that isn't this is us not being able to self-deny 다 방해가 돼요 everything else is a distraction 그것이 그 짓을 왜 합니까 so why do you keep doing it?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돼요 so all you and I must do is wait 이 축복을 회복해요 and this is a blessing that we must recover and that is recovering the covenant 이 언약이 회복되면 우리가 은혜가 지배하는 이 순간을 응답으로 누르는 겁니다 and when we recover this we're able to enjoy this great, this concentration for our soul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위해서는 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가장 먼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enjoy 하는 거예요 and we're able to enjoy this putting it first before anything else 축제에 가서 말이지 일하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즐기로 가지 celebration 하는 거죠 celebrate 하러 오는데 일하러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축하하고 즐기로 가는 거죠 when there is a big celebration who would come and take a posture of working they have come to enjoy themselves 이걸 예외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and this is what we call recovering worship 교회 회복이에요 the restoration of the church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돼요 and this is how a church must be restored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죠 the church must become a plat 교회 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란 알게 되는 겁니다 so that when you come to church you're able to naturally go into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천명 소명 사명 그게 뭐냐 and once this all happens what is God's calling His location for us 도전하라는 겁니다 that is for us to challenge 네가 받는 땅이 믿게 될 거야 that the ground that you walk upon will become yours 내가 너로 너의 높은 곳에 서게 할 거야 that through you I will place you in a higher place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this is the works that God is already accomplishing now 때로는 베드로가 느꼈은 것처럼 frustrating 하든지 내가 뭐 사단이래 또는 베드로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말이죠 안 왔다 했는데 부인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그거 때문에 왔어 여러분 생각 보금 이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시면 안됩니다 이 좋은 보금을 내가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짓밟고 말이죠 더럽히고 말이죠 그거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나빠서 혹은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유가 다릅니다 이 축복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힘든 그게 그죠 나 때문에 전혀 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힘든 게 내 때문이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힘든 게 내 때문이거든요 나는 눈을 거기에 두지 않게 되고 여기에 눈을 두게 됩니다 내가 생명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거 그죠 그걸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내 눈을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그 응답이 누구에게 누구든지 그죠 그건 나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 지킨다든지 예배 일찍 온다든지 그거 하나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언약이 회복되버린 끝입니다 하나님 나 일해요 어 그래 내가 할게 그 말씀이 드리면 나는 기다리면 돼요 아니 내게 일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는 응답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역에 도전합니다 내 이름 그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이 은혜가 주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도전하라 하잖아요 네가 바르는 땅이 닉게 될 거라고 내가 너로 높은 곳에 서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가 작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른데 그게 뭐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럴수록 더 좋습니다 가난할수록 복음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수록 하나님이 이길하시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조화여러분의 언약의 회복과 함께 내 오늘의 회복으로 응답으로 누구든지 나에게 내 것으로 응답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